야 이 나쁜 자식아 잡았어 두 명이 잡아요 잡았어 핑곤이 저 핑곤이 저 뛰어봐요 내가 올라가 있어 아니 삼촌 삼촌도 이거 잡아요 잡는게 아니라 가봐요 가봐요 내가 갈게 핑곤이 저거 잡고있어 그거 핑곤님 바닥을 잡고 있어 핑곤님 바닥을 잡고 있어 오야 오 야 오 야 어떻게 된거야 아 너무 웃겨 기다리다 아무도 올라가지가 아 짧다 짧아 안 돼 짧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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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저기까지 다 가야 되는데 뭐 나무 나무 다시 골로 나갔습니다 이리와! 올라가지마 야 상자 내놔 아잇 땀 살려 안녕 아 이걸 혹시 상자 위에 저 탄자 위에 놓는 건가 이게 뭔데 탄자 좀 더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리와 한번 해볼까 가고 뱀 어? 바보 더 멈다까보다? 더 멈다까보다? 아니야 이건 아니야 더 멈어? 으흐흫 괜찮아요 떨어지지 내 손 부들부들 야 상자 아 꽤 먼데 이거 좀 잡아줘 봐 더 벼 가야되는데 넘어간다 넘어간다 예예예 나 없으면 떨어진다 가보세요 오오오 이거야 근데 우리 바보같은가봐 이 옆에 돌에 판자 올리면 되는거 아니에요? 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잡아주면 돼 근데 이제 그만해야되지않아요 쫄기님 세이브가한테 가만히 여기 세이브가 됐잖아 여기 쫄기님 나가고 할파우기 쫄기님 없이 해보자 나 여기 매달려있을게 뭐 해줘야되나 아니 그쪽이 매달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움직여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잘가요 저희도 움직여 흫 흫 흫 흫 저 짐요 흫 흫 흫 흫 더 봐야되는데요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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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흫 아 저 메달려주주 올라가요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야 이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야 잠깐만 처음이잖아 이거 야! 어? 저장이 안 됐다고? 여기 처음이잖아 거짓말이라고 해줘야 돼? 야! 이건 사실이 아니야 야 그 빡신 좋은 곳이 지나갔는데 그만합시다 아 그만하라 되시다 뭐하네요 그만하자 어 저 뭐야 저거 요 멘토? 요 멘토홈이야? 고링이네 내가 산다다아 웃음 오니네 내가 산다아 이씨 이까지 하자 가자 가자 옥지 안 떨어지냐? 야, 핑크야 옥지, 옥지, 애쓰랑 옥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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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위물빨다고 바로 바보 대리인 건 뭐냐 그래도 재밌었다